오늘은 찬송의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찬송의 효엄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10편 100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삼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찬송하므로 그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아멘이죠 정말로 찬송은 찬구에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다 비밀의 열쇠다 아 정말 그 내가 이번에 그 한 3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어딜 가는데 운전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아 우리 낮은 마음계에 그 18번 찬송가가 뭐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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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으로 하는거죠 그 하면은 깜짝 놀란게 아 이 우위로 올라오던 스트레스가 아래로 내려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감사 찬송이 좋구나 아 이거를 꼭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은말연실을 맞아서 이 405장이죠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날 나와 그 멜로디에 맞춰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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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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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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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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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말연시에 코로나19 교회에 못 가고 그러는데 특별 기도원도 못 가고 하시는데 한번 찬송 1장부터 끝장까지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과 4절까지 한번 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저는 이제 한 100장 가까이 외워하는데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또 새 찬송을 외워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새벽 기도 예배 찬송 점심 저녁 3번씩 꼭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곡 정도 하거든요 순식간에 부릅니다 예를 들면 162장 3장 9장 172장 3장 8장 9장 179장 그 다음에 182장 184장 186장 그 하면 10곡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린다면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는 거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신든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밟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3절 4절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163장 1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등을 안 할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서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서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3,4절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2절부터 5절까지 생략하고 172장 빈돌에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원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이 없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이 없어서 3절을 생략하고 참되신 사랑의 언야 어길 수 있어 우리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없어서 얼마나 좋은 자손까지만 참되신 사랑의 언야 어길 수 있어 우리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우리 살사범은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가 우리 심령을 메마리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한다고요?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세상에서 아멘이죠 173절 불길 같은 성신여 간고하는 우리 지금 강의 마셔서 영광 보여 춥소서 성신이여 이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여서 나머지 생장 178장 은혜가 풍성한 나라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너 내리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 충만 켰어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활란 고통을 당한 자의 주민이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이죠 182장 의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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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의 보혈은 형하고 정한 내 죄를 용쾌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렇게 열 곡을 10분이면 다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눈물이 좀 찔끔 나오고 눈이 시원해지거든요 첫째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을 찬양했는데 찬송을 외워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다 아멘이죠 찬송 부를 때 찬국이 왔다 이스라엘에 찬송 중에 가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한 아이다 찬송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천국이 왔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은 찬송하게 아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저절로 어깨춤이 추워지잖아요 혹시 기억력이 자신 있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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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려치면 할게 이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하하호호 하하호 하하호호 아멘 하하호호 하하호 하하호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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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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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멘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멘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권이 뭐냐면 클라이맥스 정점이 뭐냐면 동실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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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을 지어다 아멘이죠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찬송하느니라 찬송은 또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 부르면 전도가 된다 어제도 제가 어디 갔는데 어찌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저절로 힘차게 찬송이 쏟아지는데요 할렐루야 정말로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오 그러한 천국의 대사로서의 마음을 감정하는 사람이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연말연시에 누리기 위해서 찬송의 실력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도므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